일단 로그인 잠깐만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피팅을 당할까? 이거 무슨 소리야 오늘 매니저 키리그로 한번 로열 한번 까볼거에요 야 근데 이거 15개 살 수 있냐? 야 이거 너 15개 못사는데? 아! 아 20개로 계산했어 20개로 아니 20개로 계산했다 20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오호 야 오랜만에 로열 까네? 야 이거 MVP 골드 됐다잉? 메이플은 접어도 레일런 세트는 입어야겠다는 매니저가 야 메이플 로열 스타일도 같이 까고 이제 피스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접은거지 이 정도면 거의 접은거지 야 골드 패스 10회 쉬라냐고 이 정도면 메이플 접은거지 메이플 사람 아니야 이제 내가 원래 피스 이거 로열도 잘 까야지 진짜 근데 병아리 불이 야 이거 하나 껴도 돼? 이거 레알 개귀엽거든? 이거 하나와 낄게 내가 돈 줄게 이거 레알 쌉쫄기거든요 여러분 일단 가보자 야 잠깐만 잠깐만 오오? 오오 잠깐만 아니 못발 수도 싸는게 아니 잠깐만 왜이러지 이거? 아 일단 하나 떴어요 다행이야 하나에 떴어요 일단은 오케이 아 좀 손 넘는데 잠깐만 이거 왜이러지? 오오? 아 잠깐만 아 이거 좀 심한데 이거는 오오 아 일단 스택스 하는거 아니에요? 야 아 이거 좀 말이 안되는데 이게? 어떻게 이렇게 뜨지? 오오? 아 잠깐만 야 이건 좀 아니지 이거는? 오오? 일단 하나 스라벨이 떠야돼 스라벨 아 나 지금 나 지금 죽여버린데 지금 잠깐만 아 잠깐만 죽여버린데 지금 아 일단 스라벨 하나 더 하나 아 잠깐만 이거 단속 이동해야돼 잠깐만 이거 이거 졌댓다 이거 진짜 잠깐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오늘의 컨텐션은 메이저를 던고 오신게 이 부터 오늘 그로워 있는 컨텐츠인가요? 아니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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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이고 아 이러지마 꿀잔벨이 미쳤나봐 뭐요한테 미쳤나봐 진짜 이러지마 어어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뜨냐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 일단 하나 무기 하나 일단 하나 스라벨 아 무기 못 떴다 못 떴다 일단은 여기서 스라벨이 바바밤 나와줘야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거든요 아 야 이거는 오 스라벨 그래도 좀 보이고 있어 이제 스라벨 스라벨 오케 스라벨 오 스라벨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힘내야 돼 지금 스라벨 오케 스라벨 아 복멜 아 오케 스라벨 오 좋아 좋아 기색 기색 몰아야 돼 지금 아 복멜 말고 오 스라벨 오케 오 스라벨 오케 아 복멜 개쓰레기인데 왜 이렇게 잘 떠 이제 자 파도선율 오케 좋고요 어어 오케 모자 오 오케 스라벨 연속 두개 지금이야 지금이야 세개 오케 네개 오케 오케 스라벨 이게 피스가 진짜야 오케 무기 많다 기다려봐 복숭아 트리오로 대가리 부숴버리고 싶다 한대요 스카우터 야 기다려봐 야 이거 스라벨 너무 졌거든 오케 오케 스라벨 하나 더 스라벨 두개 오케 여기서 운이 좋으면 돼 스라벨 세개 오케 오케 스라벨 네개 역시 내 돈으로는 사야지 운이 좋단 말이지 오 스라벨 다섯개 가방도 좋아요 스라벨 여섯개 역시 내 돈이야 하아 미쳤다니까 오 역시 내가 운이 좀 좋은거 같아 마지막 까비 오케 의자 받아줍시다 아 의자 이렇게 돼있네요 음 일단은 무기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다 믿지 아 자 쓰리 투 원 아 아 진짜 잠깐만 아 아이씨 뭐가 나왔을까요 제발 나 진짜 죽기 싫어 제발 제발 캐 야 와 나 이거 미치겠네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 뭐 책임없는 캐릭이야 조용히 해 죽기 전에 죽고 싶어 아 마라벨이네 이거는 옷을 하나 떴는데 아 그지 같긴 하다 게임 진짜 아 일단 마라벨 오 야 잠깐만 어 야 이거 덱록 야 이거 비싸다 야 이거 괜찮아 이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 눈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야 이거는 내가 못 참아서 하는거니까 해코 뜨면 내가 사준게 되는거잖아 그치 맞지 기다려 시앙 나 좋은거 더 가져온다 기다려봐 기다려 6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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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만족 개만족 야 내 돈으로 보여줄게 뭐가 틀리지 내가 보여줘 내가 진짜 아 진짜 잠깐만 야 내 돈으로도 안되네 기다려봐 어어 해코 마라벨 먼저 아 이제 마라벨 먼저 뜨긴 했는데 아 이거는 똥이네 야 이거 똥템들 매포로 가면서 한번 더 피스해볼래 저거 팔아서 해코 사는게 나을텐데 여러분들 지금 금광이 누나 미쳐나 내 아이디 아니다 나도 10만원 썼어 나도 지분 있어 오늘 해코한테면 내가 나중에 해코 사줄게 됐지 그럼 됐죠 사주지 말고 뽑줘 죽여워했다 진짜 뜬다 이제 진짜 뜬다 야 이거 꽉 잡아 올라간다 야 야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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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개다행이다 타이밍이었다니까 야 야 마라벨 무기까지 오케이 나중에 끼고싶으면 껴 신발만 사면돼 신발 신발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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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띄울 생각하지마 남은거 신발 라하스 신발빵만 가볼까 아 이거 좀 역겹다 이거 같아 이거 야 꿀잠 베개 좀 역겨운데 옆에 불안하드려 알겠어 최고의 성형 가자 찐막 레알 찐막 이제 안 건드려요 야 뜬거 갔나요? 야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확인할게 떴어 안 떴어 떴어 안 떴어 떴어 안 떴어 아 왜 또 웃어 웃어 왜 안 떴어? 진짜 뜸? 떴어? 떴어? 아 떴네 야 완성 완성 오케이 야 따서 갚는다니까 내가 야 풀세트 완성했어 야 이거 60만원 야 60만원 쓰고 이거 맞아? 야 본전은 개뿔이 지금 개방했고만 지금 60만원에 60억도 안 나오겠네 반은 건졌지 않았나 20만원은 건지지 않았을까? 아닌가? 아닌 말고 야 메뉴즈님 만족하세요? 와우 오케이 오 아 머리도 이쁜데? 음 이쁜 것 같은데? 음 약간 이런 느낌? 음 어쨌든 오늘 이제 계정 맡겨주신 우리 매니저 류체르님 감사합니다 로얄 피스하고 까가지고 저렇게 뜨는게 본전 치면 대박이야 무조건 사드세요 자 일단은 이제 제키레이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재밌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